그리고 나서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공안시 경에 국회의원이 겸 해제 결의안을 통과 해제가 가결된 것이 그 뒤로 봐서는 제가 공안시 01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한 2, 3분 뒤에 그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공안시 10분 전인데 공안시간 09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시간부로 국회에 있는 인원들 아까 나왔던 선관이 있던 인원들 전개됐던 인원들을 당장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한 지역으로 재집결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상북부대는 보고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철수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철수하기 전에 전인 장관께 보고를 드렸고 장관께서도 그냥 알았다 하셨고 제가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탈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고 사령관이 판단하시고 장관께는 통보형 보고를 한 거네요 철수하겠다고 보고하고 철수시켰다 네. 장관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철수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전 중간 사이에 어제 국방에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공포탄을 겸 사령관이 쏘지 마라 그 다음에 테이저건에 대한 지침을 줬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이 건의를 해서 그런 걸 공포탄을 쏘지 마라 또 테이저건을 쏘지 마라라고 지침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전화관계가 팩트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제 육군총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작전 중점은 최선은 국민의 안전이었고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707 팀들한테 공포탄이든 사격을 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바로 옆에 법무실장이 있었습니다 지지를 했단 말이죠 네. 하지 마라고 지지를 해놨는데 그런데 법무실장이 옆에서 와서 저한테 조언을 그 사항은 사령관님께서 결심할 사항이 아니고 계엄사령관께서 그 부분은 지침을 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령관께서 결정하면 안 되고 계엄사령관에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참모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엄사령관께 제가 그것에 관한 사용에 관한 확인을 제가 그때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 위에 계엄사령관께서 쓰면 안 된다 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최초 판단했던 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지지사항과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그대로 이어해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쏘지 말라고 임무를 줬고 그런데 법무실장이 이것은 무기 사용에 관련된 거니까 계엄사령관 건 아니다. 건의를 일 것 같다. 그래서 지침을 받으라고 해서 계엄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전화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계엄사령관도 이건 아니다 라고 지침을 주셨고 그래서 일치된 지침이라서 내려간 지침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쪽은 저쪽이 계속 붙어져서 요. 자